오늘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하라 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처참한 장면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느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가슴이 정말 깊숙한 마음 한군데에서 우러나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을 그렇게 한 반사구에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왕이 되고 싶어서 사실 사람이 욕망이 넘치면 짐승보다 못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말고도 역사를 보면 그런 실상이 너무 많죠 요새 우크라이나, 수단, 시리아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못할 짓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이 됐죠 4절에 보면 우산 발부린 묘에서 은 70개로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기초가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대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이나 우리의 살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도 좀 철저히 가르치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제 생각으로 무슨 사역을 하거나 제 힘, 제 목표로 뭐를 하면 얼마나 이게 열매가 없는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정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부터 사실 먼저 시작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전 8장 말씀을 보면 기디온이 처음에는 정말 잘 시작했는데 그런데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인생 마무리를 너무 못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족은커녕 완전 실패를 했죠 사실 8장에 기디온이 전쟁을 다 마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디온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 그런데 기디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로지 여어가 너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던 기디온이 8장 27점 말씀을 보면 이런 짓을 합니다 기디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디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 음란을 하고 기디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올무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사실 기디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렸었죠 바알 우상을 대적한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디온이 바알상을 깨뜨렸을 때 본인 정말 삶에 위협이 있었던 것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디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잊었으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기디온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기디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대단하죠 아들 70명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딸들까지 합쳤으면 100명은 훨씬 넘었을 텐데 그것도 혼자서요 대단합니다 그 중에 첩까지 삼아서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기디온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으면 그런 일을 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잊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겁쟁이었던 것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었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 삶이 어땠을까 상상도 안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성교사가 됐다고 좀 변질되고 교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한다면 참 우리가 제자리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낳은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디온이 언제나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화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보면 기디온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처럼 왕이 되겠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화가 아니라 기디온이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기디온이 옛 고백 같지 않게 기디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잊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면 이렇게 끝마무리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디온의 모습이 자기의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을 브릿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 8장 말씀을 보면요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룩 바을이라 하는 기디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었지만 또 기디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자기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끼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상처 준 것은 두구두구 기억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잘했던 분이 한 마디 섭섭하게 하거나 한 번 상처를 주면 두고두고 그 사람을 욕하고 사실은 감사해야 할 사람을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고 그런 두구두구 원망하는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대상을요 그래서 잠원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자기한테 좋은 일을 했던 사람한테 악을 하면은 그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이번 본문 말씀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날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사실 감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정말 어리석은 제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요새 많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디온의 아들들을 처참히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그것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디온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처참히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커녕 오히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구장 6절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죠 아비멜렉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 그 족속도 제멋대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아래지도 않고 왕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기름 부어야 할 제사장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인데 어떨 때는 우리를 일컬어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감사가 없으면 로마서 1장 사람들처럼 된다고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여 해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섭게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성관계도 이렇게 되고 정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때 정말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땐 정말 무섭게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오면 도망친 기도원이 한 아들 요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백성에게 예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레그를 일컫는 거죠 그 가시나무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웃긴 말을 하죠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을 얼마나 준다고 그리고 안 그러면 불로 다 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장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쓸모없는 사람이 욕망에 넘쳐 그 백성을 불사르고 그 백성들도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담이 20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예언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레그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레그를 사를 것이니라 하고 쓸모없는 왕과 쓸모없는 백성이 서로 잘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죠 감사를 할 줄 알았으면 이럴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초심과 겸손을 잃었는지 그냥 모든 것이 은혜가 찬양의 가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의 그게 고백이 드러나는지 구원 받기 우리 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또 감사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제 삶에도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사역자들한테 우리 정말 매일같이 30초 1분이라도 매일같이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은혜를 끼친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면 무섭게 타락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넘치는 삶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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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삶에 주님께서 보낸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원같이 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I thank the Lord for His goodness and grace God has given us 살아계신 조가 찬양합니다 Let's worship together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고시었대 잘 모르는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불안하신 나의 국세주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순하라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울 수 있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 다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십니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신주 내 갈 길이 변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순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사우리라 사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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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신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순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All glory to the Lord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자기의 위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감에서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산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맛을 지어다 깨끗한 맛을 지어다 강간할 지어다 모든 암세품 없어질 지어다 성령 충만할 지어다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어떤 충만하옵시는 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제 우리 자녀들 다 위로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프리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목사한 수식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 GMI 성경사 훈련은 14기생 파송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번 무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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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경하시라고 공경하시러스를 해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 surname 감사합니다.